누구누구 와 미쳤다 루시안 슛! 루시안 슛! 루시안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좋아요 룰루가 여섯 개 여긴 오우 이성 루시안 너무 좋은데요? 와 게다가 여기는 이제 럭스트리 롤 그러면 거결로 가볼까 차라리 판테온이 거결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던데 오우 너무 잘 뜨는데요? 어우 좋아요 어우 너무 좋아요 지금 욕심이긴 하던데 어우 피한다 이거 어우 방금 리신이 피했다 아 저게 말이 돼? 아니 저게 말이 돼? 속사단이 지금 더 필요하고요 차라리 이 속사만 하더라도 주문 그니까 스킬 피해량이 25% 증가하는 거고 3속사하면 45% 4,8,7만 하지 않나 이러면? 다섯 개 네 개여가지고 돌릴만 한 거 같고요 천천히 근데 깐부가 많아서 천천히 돌리는 것도 괜찮긴 하겠네 이렇게 안 나오면 잠깐 접는 게? 하나 뽑았네 하나 뽑았네 최후의 자 어 경량급 너무 좋죠 마후 타다니 게다가 평타를 치면 주물력이 2% 증가를 하니까 경량급으로 평타를 엄청 쳐대면은 주물력이 쭉쭉쭉쭉쭉쭉쭉쭉 늘겠죠 거결 판테온까지 해주겠습니다 판테온 6개 5,6,7이네 5,6,7 5,6,7 전만 받으면 그만인가요? 전투에 상승을 했지 파우드로 뼈를 으스러뜨려죽 이게 좀 더 세지 않을까요? EG까지 삼성 볼 수 있으면 봅시다 이제 우세 들어갔고 데미즈인가 주문력이 2대 때릴 때마다 2%씩 모든 애들이 평타 칠 때마다 증가하는 거라서 일단 복원은 필수템이고 빗나가는 거 좀 꼴받긴 하네 와 빗나가는 거 좀 많이 꼴받네 이긴 했는데 이거 리신도 팔아야 되나? 5 하나 이게 안 뜨네? 수강이다 이러고 이제 레벨업하면서 속사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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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아 삼성 4개면은 약한 거 아니지 30% 증가인데 데미지 마법 타난 평타 2번 때리면 이제 모든 팀의 주문력이 2%씩 상승합니다 거기에다가 선의도 있고요 선의도 있고요 확실히 주문력이 높아지니까 아 근데 스케일 씹히기도 하네 이 친구 아 버그 만화락 걸렸다 미친 개웃기네 도대체 경험식 몇 버그인 거야 얘? 일단 뭐 나쁘진 않아요 그쵸? 판타온한테는 방템 그러니까 이게 방템이 정도 나왔어야 되네 딜템이나 덜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센 건데 어 그래도 혹시 잘 녹이는데요? 티 2천 좋아요 판타온 탱킹력도 괜찮아요 그냥 주문력이 높으면 판타온 탱킹력도 높고 수압 대체는 잘 나왔네 아 연운 0개 이것도 아주 신박하네 이온은 하나 있어야겠고 쌍과학으로 갈게요 와 나 진짜 연운 0개야? 게임이 너무 재밌는데요? 어우 너무 재밌어요 아 근데 확실히 튼튼하다 이거 판타온이 괜찮은데요? 게다가 이거 4속사단까지 들어가면은 루시안이 딜이 진짜 미쳐날뛸 것 같은데 이거? 좀 경량급의 마법탄은 좀 사기다 3속사단 이러면 이제 스킬 데미지 45%가 증가하는데 과학이 2개라 탱크 녹이는 건 별로 안 어려울 것 같고 8렙 달면 알리스타 같은 거 써야되나? 제 생각에는 근데 4속사단이 날 것 같아요 그냥 불러가면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좋아요 람마스 같은 거 잘 녹이겠죠 이거? 거학이 2개라 와 미쳤다 스킬 한방에 녹아버렸는데? 아 이거 데미지는 미쳤는데요? 루시안이 스킬 한번 데미지가 몇천이 나오던데? 그냥 거학 2개라서 워익한테 눈앞에 워익 딱 튀어나오면은 워익은 한방에 녹을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는 우리 트패 같은 거겠지 와 이거 덤블조끼 있는데 덤블조끼 있어도 아 데미지가 미치긴 했다 데미지가 미치긴 했다 와 너무 말도 안되게 녹이긴 한다 이거 좋긴 하다 이거 마법타단 경량급 너무 말도 안된다 이거 파워가 이렇게 업을 하구요 이렇게 가는게 맛있을 것 같아 하나만 보면 사속사단이라 어 잠깐 워익이 8개에요 아이씨 아 안되지 이거 그리고 확실히 판테온이 진짜 잘 버텨 미쳤는데 판테온 이거 못 이겨 내가 보기엔 이거 지금 벨븐 수준의 파워 나오는 것 같아 확실히 아하 괜히 왔다가 죽었다 아 미쳤어요 루시안 데미지 너무 말도 안되요 스페 좀 모아두고 왜냐면 얘가 스페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죽죠 이건? 지금 우리의 목적은 삼성이 안뜨게 하는 거니까 가렌? 가렌 녹이는 거 볼까요? 가렌? 도도도도도도 와아 반피 나갖고 스킬 한 번에 사라졌는데? 좋아요 좋아요 사기주사에도 남겨놨거든요 안돼요 이거 제가 일부러 그래서 스페에서 사놨고 얘네 다 안나왔어요 오기계구나 이게 일단 파워가 안나와 얘네 아니 이거 좀 말도 안된다 이거 보니까 판테온 택킹력이 말이 안된다 이거 뭐 싸움뿐이어가지고 와아 그냥 한.. 스킬 한 번 한 마리씩 아 안달았네 죽어주니? 죽어주니? 주물려? 200 죽어주고 컷 와 이제 팔고 비애굽까지만 죽이면 될 것 같은데? 될 것 같은데? 오..잠깐만 오오! 하아 야 이겨줬어 황설부대가 데미지 흡수가 너무 세긴 하네 저풍 띄우고 아 비애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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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개 와방에 방패대가 있나 투혼아닌 우와 뭐야 비애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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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다 못떠 아 이것도 오른쪽으로 옮겨줬어야 됐네요 판테온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카엘사 딜도 좀 중요하긴 하고 잘 버티는데 단체 탄이 제발 커 미포 와 4속 써 미포가 진짜 세게 나네 와 나 진짜 힘들었다